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여기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..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빨리 일로 자 앉아 네 앉아 어디 사는 몇 살? 부산 친구 부산? 부산 몇 살?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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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네도 아 공이네 지금 현재? 그럼 카트라이더 평소에? 네 오늘 게임 뭐 했어? 카트라이더 좀 오면.. 아 몰라 아 몰라 형이랑 카트라이더 대결 한 번 할래? 이기면 형이 PC방 어 먹거리 내가 먹거리 제공해줄게 아 5분 주시면 안 돼 어? 5분 주면 가능하냐고? 에이 형은 연습같은다고 해줄게 홀? 네 그러면 자 오케이 이 자리에서 두 명이서 한 번씩 해 너희 둘 중에 한 번이라도 나를 이기면 형이 저기 먹거리 제공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? 오케이 먼저 친구 앉아 대결을 알겠습니다 자 차는 그거 타면 돼 혹시 트랙은 뭐하고싶어? 트랙은 뭐하고싶어? 트랙 선택해봐 오 그래 오케이 자 이거 가보자 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할 수 있겠어? 오케이 아 이거 만렙이 아니고 이거는 아이디 있는 저거는 제가 로그인해준 거예요 오 오 부스는 쓰네 어 어 어 뭐하니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허 친구야 그 힘내야지 뭐하니 어 어 열심히 오고있지? 아이고 아이고 빨리 따라와야되는데 영차 영차 아 많이 담았네 아 좀 기다려줄까? 아 아 아 아 욕하는 사람 없어 오케이 가까이 왔네 빨리 와야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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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오! 욕전했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 뭔가 وہ 파킹 펑크 한거 아니지? 차가 갑자기 비릴리고 있길래 상자 아직 안깠어요 이제 레전드로 까야죠 상자 아직 안깠습니다 100개 까야되지 자 태칸스럽게 깔끔하게 3 2 1 호잇 빠졌다 나 빠졌는데 아이고 자 탈락 자 그 다음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너는 무슨 트릭을 잘하니 저 동방면조 동방면조 오 동방면조 오케이 좋다 오 참 동방면조를 많이 하는구나 오 이 친구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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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너 앉아. 자, 이번엔 다른 친구입니다.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잘생겼다. 형도 뭐 미쳤어? 싸움 없어? 싸운 거 아니지? 손가락. 손가락? 오, 진짜로? 손가락으로 간다. 가자. 오, 안전하게. 오, 잘생겼다. 오, 잘생겼다. 오, 잘생겼다. 항상 복잡 gör 수 있고. 자, 나는 공기의 중인이랑 신선한 정답은 arcade 현장이 아니야. 다시 확인할 수 있을 손가락으로 가ır기. 오, 잘생겼다. 오! 좋아! 좋아! 빌손이 옛날에 좀 해봤나보네? 빌손이 옛날에 좀 빨리 해봤나봐? 계속 계급이 뭐야? 공장나 오! 공장나 오! 이겼어! 이 친구 빼고 다 이겼어 잘 됐어 카트라이더 화이팅 마지막으로 자 하나 둘 셋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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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카트라이더 화이팅 카트라이더 많이 해줘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형 카드로 맛있는거 먹어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자